대구시와 경산북도가 공동 출자해 지난 1991년 문을 연 대구경북연구원이 결국 분리수순을 밟습니다. 이철호 경북도 지사가 연구원 분리 발언한 지 2주 만입니다. 경산북도의 경북연구원 설립 의사를 대구시가 전격 수용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물 문제 같은 대구경북 공통 과제를 잇따라 파괴하자 이철호 지사가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경북의 상생 기조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대구경북 연구원을 분리하자는 이철호 지사의 제안은 전격적이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연구원 분리 주장이 나올 때마다 대구경북 상생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만큼 이 지사 발언의 진의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의 발언 2주 만에 경상북도가 대구시에 경북 자체 연구원 설립 의사를 전달하며 사실상 연구원 분리를 공식화 했습니다. 강산해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산업 전환 그리고 우리 도가촌 메타버스 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정책적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원의 과제가 대구에 편중됐다는 불만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연구원의 세임 예산 100여억 원 가운데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똑같은 40여억 원을 출연하고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원이 진행한 정책과제 건수를 보면 대구가 282건으로 약 30건이 더 많습니다. 경북도의 연구원 분리방침에 기다렸다는 듯 대구 씨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구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연구원을 해산한 뒤 별도의 대구정책연구원을 독립적으로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 씨가 불질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연구원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임 원장님이 막 부임해 가지고 하이슨 도대구경북연구원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 도의회 안팎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한 데 이어 구미와 맺었던 치수원 다변화 협정까지 파괴하자 이철우 지사가 맞대응에 나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구와 경북 두 단체장의 강대강 대치가 더 노골화될 경우 신공항 등 또 다른 지역 의제들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